여름 남바 2.5.6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방금 막 체크아웃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요 1박에 성수기 기준 약 100만원에 입박하는 엘몬드 호텔에서 2박 3일 숙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야 이게 꿈이냐 승시냐 그래서 좋은 호텔은 얼마나 다를지 한번 호캉스를 즐겨보려고 해요 벌써 신났네 안녕 땡큐 얼른 가라 얼른 얼른 제일 빨리 또 찾게 하래 오 입구부터 좀 느낌 좋아 아 입구 똑같은데? 나는 나머지 노멀 땡큐 아우 다행이다 자동차도 공격해 문탐지기 하네 문탐지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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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 문까지 열어주세요 헬로우 암발뉴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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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목소리 톨 맞춰주시도록 할게요 아니야 마야 속도를 좀 시켜 알겠어 아이친 아이친 황소준빈 아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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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이 철저합니다. 이런건 잘 지켜야지. 근데 안나오는데? 어..노..노멀. 근데 제가 지금. 아유? 역시.. 지금까지 방역수칙 지킨다고? 오빠도 해.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콜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영어 실력에 논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영어 듣기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나 가만히있어. 어..오빠 가만히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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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왕과 미스터 파우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와.. 맛있다. 와우! 네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우리 칠에 Mr. 특힍바리. Mr. 특힍라 하느니 umm.. 잘 들어요. 진저맛에 스파클링 워터를 탄 느낌? 음. 맛있다! 스파클링 워터. 프로그넌들은 스파클링이 아..알아 , 와우! 네! 그리고, 우리 빛에 갈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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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이해했지? 아 몰라 오빠가 대답했어. 메인 수영장. 메인 수영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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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났어. 어. 뭐 났어? 1년 전에. 1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아내는 랄라이안 육설마입니다. 이곳은 이곳은 여자들이 있어요. 여기가 밥을 먹을래요? 여기가 앉아있어요. 오케이. 오빠가 이제 영화 들을래? 왜? 나 반은 못 들었어. 내가 반기 카드에 오기라. 오케이. 땡큐. 와, 이게 또 좋은데 안 잡을까? 언제나 이 차는 설레다 설레. 두 번밖에 안 잡았지만. 저희가 이용할 숙소는 조금 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프라이빗한 룸. 어, 여기 멈췄는데? 죄송합니다. 그쪽은 우리 스파. 아, 저쪽이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고 해요. 분위기가 진짜 대박이다. 오, 되게 전통적이에요, 아닌가? 22 딜락스 풀라. 그리고 우리 딜락스 풀라에 앉아있어요. 헉, 드러버는 입고 이렇게 왼목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도어백.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씩 마실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도어백이 오고, 그러면 직접 도어백이 오고, 그냥 도어백이 오고, 아, 오케이. 장애 금지 라이트 같은 거 우리가 켜고 끌 수가 있나 봐. 그러면 이제 도어백 같은 거 울리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게. 와, 여러분. 아니 근데 한 10명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보다 마당이 더 훨씬 낫네. 아, 근데 잠깐만 설명은 들어야지. 우리끼리 더 흥분했다. 설명이 진짜 시험해. 고맨. 오케이. 여기가 가. 여기 있는 정도면, 여기 synth본이んです. 와, 여기. 사실은, 한국이랑 벌리에서. 네, 다 같은! 220만 원. 그리고 아기, 여기 봤어요? 아, 그때마다 그 아기, 아기, 아기,知다.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니, 아기, 아기. 근데 약간 뱀가죽처럼 되겠어요. 오, 맛있었는데요? 자, 수정, 너무 공짜라고 공주하시나? 또 시작하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스키토. 네, 모스키토. 너무 예뻐. 마스크까지 구비져 있어. 오, 나 마스크 없었는데 저부터. 자, 우리 또 뭐었어? 대망의 화장실. 여러분, 여기는 변기가 있는 곳. 아, 이렇게. 여기 변기 이렇게 따로 있고. outside inside shower. so you have to shower. 오, I can shower outside? 너무 시러운데? 안에서도 샤워할 수 있어. 안에서도 샤워할 수 있어. after you finish swimming, you can directly go. 아, yeah. so no need to go to the room. 아,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영을 하고 바로 일로 와서 샤워할 수 있도록. 아, 근데 잠깐만, 여기는 처음 봐. 아, 여기 탁이 있을 거예요. 여기 탁이 있을 거예요, 모스키. 아. And here is important. And here is the master. Yeah, okay. And beside your bed, as I mentioned before, do not disturb switches. 아, 이게 이제 방해 금지 스위치구나. 어, 그런 것들 이제. 와, 신기하다. 진짜 좋은 호텔은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어 있다니까. 아, 리프리터 레이터. Yes. 안가워 나왔다. But if I drink, this one we have to pay. Yeah, yeah, yeah. And here is the menu. 정. 그걸 계속 물어봐야 돼? And what is it? It's a decoration. It's a decoration. It's a dry coconut. 아, 나 먹을라 했는데, 이거. 큰일 날뻔인다. Okay, okay. Once again, if you need anything like the buggy car, ramen car, to go to the lobby or to restaurant or spa. We can call? Yes, please. Call number one. Number one is your magic number. 어떻게 걸어다닐까 했는데. That's right. My name is yoga. Yoga. Easy name. But I cannot do yoga.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Bye bye. 아니, 난 진짜 이런 야외 공간에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근데 어떤 스토로 가든 여태까지 좀 코로나 때문에 방이 비어 있어가지고 좀 관리가 안 된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좋은 호텔이라 그런지 관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친구 세트에서 냄새가 안 나요. 여기다. 그리고 물에도 원래 벌레 같은 게 엄청 떠다니잖아. 하나도 없고. 저기 있어. 아, 전 꽃이야? 천국이다 천국. 약간 빌라의 전경을 좀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멋있다. 진짜 크긴 크다. 저희는 일단 좀 짐을 풀고 또 여기와 어울리는 옷을 좀 갈아입자. 아, 그래 보자. 그런 느낌을 좀 알지. 그 느낌. 여러분 어제 그 100만원짜리 호텔 온다고 시장가서 옷을 샀습니다. 햇빛을 잘 가릴 수 있는 옷. 이것은 바로 약 한 5천원 정도 합니다. 근데 오빠는 언제쯤 사? 나도 하나 사야 되긴 하는데 근데 오빠는 국내 여행 때부터 옷이 늘 한 개야. 난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맘에 떠. 아니 여러분 옷 갈아입고 했는데 또 망고주스를 가져다주니까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나가고 있어요. I can help you. Oh, thank you very much. Yeah, yeah, yeah. 우와, 망고주스. Yeah, yeah, yeah. 타르트. 대박, 대박. I tried just chicken sauté. Chicken sauté. Chicken sauté is the first time. But we love it. Love it? Yeah, yeah, yeah. Thank you so much. Bye, bye. 사진 찍느라 다 식었네. Cheers. 델먼트 맛입니다. 델먼트 맛. 음. 특유의 인도네시아 형식료랑 처리나는 음식점 많아. 음. 이런 대포까지 정말 형사다. 맛있는데? Coming. 어? 뭐야? 뭐야? Hello, yoga. Thank you. 문 정갈다, 문 정갈다. 그래 아무리 가져갈 게 없어도 당장 잡아야 돼. 철저하네. Yes, we are ready. Go. Wow. 아, 왜 천티 안 느끼는 거 같아? 지금 너가 제일 천티나. 아, 이거 숨길 수가 없네, 이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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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난 여기서 운전했으면 큰일 났다. 진짜 우리 못해, 여기. Yoga? Yes. How many guests are leaving here? 12 guests. Yes. So we are all right. 빠르네? Okay. I'm okay. 천티 내지 말라고 해. 조심해. 아, 아프네. What is this for? It's a beach bag. If you want to go to beach or on the pool, you can bring this one. We can bring later. No. No? I mean, during your stay with us.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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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at's great. Yes. No. No, no, no.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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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m good. Thank you. Thank you. Okay. So we are going to temple tour. Yes, yes. So you will be escort you for the temple tour. You use the balinese dress. Oh, I really wanted to do this. That's right. I want to try it. From Korea? Yeah, from South Korea. Not North Korea. Here's a fashion sense. You can add this color. Oh, that's right. This one is traditional balinese dress. Yes, balinese dress. Because like Hanbok. Yeah. You know Hanbok? Korean traditional Hanbok. Oh, yeah. Hanbok. Oh, that's right. Oh, that's right. No, it's not a food. Like chef. You have to go to the restaurant. This color is so beautiful. Here's hot pink. That's right. Hey, we're going to go this. There's so many Korean people. Oh, here we go. There are so many Korean people who visit. Oh, here we go? But now? No. Not too many. Not too many. Okay. So, what I'm trying to do to get was just to get my face. Oh, darling, I got a flavor. Huh! So, look. It feels so uncomfortable. This is the temple. Oh, it's the temple. Yeah. It's the temple. 미니 있는 템플리들이 다 세워져 있구나. 아 오케이. 이거 하나를 저기에 올려놓으래요. 저기에 올려놓으래요. 아 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리가 안 벌어지네. 아 여기. 홀리워터. 아 홀리워터. 홍수. 이걸 나눠야죠? 아 그렇게 하래. 아 이렇게? 어. 아니 꽃을. 꽃을 꽃을. 꽃으로 불러. 아 이렇게? 어. 그리고 너는 어떤 것을 말해주세요? 아. 행복한 것. 아. 참고로 저는 기독교입니다. 하하하. 해보세요. 아 말을 해야지. 아 말을 하고? 어 구독. 하느님 다 잘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템플로 이동합니다. 바루나 템플. 바루나 템플. 아시안 템플. 우리 집에서 이 공연을 넣었어요. 모든 공연을 넣었어요. 모든 공연을 넣었어요. 모든 공연을 넣었어요. 아 모든 공연을 넣었어요.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와. 와. 와 여기서 가는 길이 너무 멋있어. 너무 이쁘다. 여기. 오케이. 아 우리는 따로 찍고 가죠.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참고로 저도 기독교입니다. 네나. 살짝 밖을 향하게. 야. 어 저희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한테 뿌리시는데? 특히 여성이 생리 중이면 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여성이 생리 중이면 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피를 조금 지저분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휴리마커싱. 야. 휴리마커싱. 와 진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볼 수 있겠어. 근데 항상 궁금했거든요. 길거리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놓여있어가지고. 무슨 의미지? 뭐 이런 거 알았는데. 뭔지도 제대로 알 수 있었고. 또 재밌었어. 이런 체험 자체가. 이거 의상이다. 너무 재밌어. 나도. 다시 벗기 했습니다. 아니 30분 밖에 투어가 안 걸린지 몰랐어. 지금 30분 딱 걸렸는데 지금 무슨 한 3시간 한 것 같아. 아. 땡큐 요가. 땡큐 요가. 여러분 저희는 템블 투어를 잘 마치고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선셋타임에 풀코스로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포화스러움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선셋타임에 맞춰 나오면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꺾을 때마다 무서워. 그러니까. 저희가 6시 15분에 예약을 해놔서. 이제 그 요가님께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디너를 구입할 수 있나요? 오케이. 요가 땡큐. 요가 땡큐. 요가 땡큐 요가. 요가 땡큐 요가. 우리도 이거 하나 사 이거? 그러니까. 뚜복이 이걸로 탈출할래? 국내에는 이거나 타고 나아. 근데 이런 데 계속 있으면 살 찌겠다. 덥지도 않고. 먹기만 하고. 진짜 앞가리처럼 덥습니다. 땡큐. 땡큐. 와 우리 자리다. 너무 예쁜데? 이 호텔에 나는 사람 되게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네. 주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머리가 다 하얘. 색깔이 너무 예쁘다. 뭐야 이거. 데코레이션 장난 아닌데? Thank you very much. 와 땡큐. What is it called? 벨몬 파라다이스. 벨몬 파라다이스. 벨몬 파라다이스. 아. 아 여긴 천국이다. 땡큐. 무슨 맛일까? 한 번 먹어봐야지. 어? 맛있는데? 오렌지와 진저. 까나페. 오 까나페. 치즈코가 쥐콩만하네. 땡큐. 땡큐. 아 이게 근데 뭐라고? 까나페. 까나페? 몰라 영상 돌려보자. 진짜 여러분 지금 대판입니다. 우와 진짜 빠르다. 우와 진짜 빠르다. 그니까. 땡큐. 거기지? 땡큐. 계속 음식이 등장하고 있어. 또 온다. 오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건 사이먼. 설마. 여러분 이렇게 음식이 다 나왔는데 비주얼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연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소의 볼살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 게살이 들어간 파스타. 그리고 이건 랍스타를 녹인 수프. 와 저희가 사진을 찍느라 거의 밤이 되어버렸어. 이쁜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빨리 먹어보자. 빨리 먹어보자. 아니 약간 랍스타내장이 녹아있는 그런. 좀 녹진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크리미하고.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뭐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솔직히 처음에 이걸 시켰을 때 뭐지 싶었는데 대박이다 이거. 칼 썰어본 적도 있는데 한번 썰어볼게요. 뭐야 약간 스티크 같은 느낌인가? 뭐야 이거? 이거 맛 표현하는 모습을 배워야겠다. 그나마 비싸게 표현하자면. 진짜 부드러운 장조림 같은 느낌. 손발 비친 맛? 응. 이건 이제 게살 파스타. 이거 맛 진짜 좋아하겠다. 까르보나라 좋아하는 사람 진짜 완전 좋아할 것 같아. 게살이 중간중간 많이 씹히는 크림 파스타. 응. 혹시 이거는 다 아는 맛 아니야? 삶은 웬만하면? 응. 응. 이 밑에가 뭐지? 먹어봐봐. 여기 좀 신기하게 생긴 소스가 있거든요. 느끼함을 잡아줘. 응. 이게 대박인데? 진짜 다 먹어본 거잖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거다. 생긴 건 그냥. 미치기도 막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맛있어요. 안에 모두 들어있고. 와 이게 진짜 맛있다. 짠 한번 하자. 이월랜드를 위하여. 짠.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와 여러분 진짜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디저트가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결국 이건 마시지도 못하고 들고 갑니다. 테이크아웃. 차 태워주친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소화시킬 겸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드셔봐야 돼요. 그거 뭐냐. 스프. 그건 진짜 레전드. 그거 진짜 왕소 미슐랭. 그건 뭔 말이야? 자 여러분. 풀빌라까지 왔는데. 수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뒤로 오세요. 네 저분은. 먼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다. 수영으로. 운동을 좀 해야겠어. 그리고 저희가. 수영장 있는 숙소를. 그래도 몇 번 가봤잖아요. 여태까지 다 120cm였는데. 여기는 150cm여가지고. 그래도 좀.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벨가 너무. 아하하하하하. 그런 소리 좀 내지 말라고. 빨리 왜 자꾸. 나 이런 소리들한테 물어 수영을 해. 와 근데 수영. 별 봐봐. 오. 이렇게 밝은데 별이 있다고? 그냥 누워서 별이 다 보는 게 대박인데? 그래 나 그냥 할 수 있을까 봐. 와.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일부러 했지? 아니. 일부러 안 했어. 아 진짜 누워봐. 아 진짜 누워봐. 아 진짜. 일단 카메라 확인해 봐야겠다. 입술에 있으면 딱 봐봐. 염. 아 비격한다? 비격한다? 염. 들어있고. 강남. 할거지. 컴온. 어 비가 오네. 굿모닝. 하하하하. 여러분 차가 두 대가 오셨는데?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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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렇게 도와줘요. 와 여러분 어제 저녁도 너무 많이 뭐여가지고. 사실 아침까지 배가 불렀거든요. 맞아. 근데 이걸 보니까 또 배가 고파지긴 하네요. 근데 다 먹을 수 있을까, 진짜? 원물? 원물, 예. 원물? 예. 오미갓. That's enough. 세 개는 진짜 손 넣었는데? Thank you. 와, 이건 과일이랑 그런 것들이네. 이게 원래 우리 아침 아니야? 아니, 이만큼은 못 먹지. 이거 만다니. 잠깐만. You can join us. You can be together. Thank you. Yeah,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Yes, you later. Thank you.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밥부터 먹자. 우리는 밥심이니까. 그래, 한국인 밥이니까. 이거 거의 쿠페가 집 안에 있네. 맛있을 것도 4개야. 일단 요거트, 과일, 빵 2개. 아니, 여러분 저희가 점심까지 먹을게요. 이게 아침이 주문한 형태가 저녁에 그 적성을 해서 문 앞에 걸어두면 그걸 직접 수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정확히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메뉴를 이렇게 갖다 주세요. 맞아. 근데 시간이 1분도 안 늦었어. 정확히 30분. 진짜. 확실히 여기 있어보면서 느끼는 게 근데 저희가 좋은 호텔을 별로 안 가봤거든요. 근데 서비스적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 아니, 놀 데가 없어. 너가 들어. 그럼 내가 서비스해. 여기 책상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썰어 먹어야겠어. 내가 한번 떨어질 것 같아. 어, 진단이다. 그래도 진짜 맛있어도 계속 손이 간다. 먹겠다, 거의 다. 와, 진짜 1시간 동안 먹기만 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후약 후약 다 들어가니 들어갔어. 진짜 빵 몇 개 빼고는 그래도 거의 다 먹었어요. 맞아, 맞아.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30분 뒤에 또 60분짜리 발리니즈 마사지가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촬영 공간을 보니까 이게 촬영하기 쉬운 곳은 아니여가지고 아무래도 찍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최고급 풀빌라에 와서 느낀 점은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맨날 오게. 진짜 좋은 점은 아직 1박이 더 남았다. 근데 우리는 편집을 해야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 끝.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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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또다! 아~~ 여기가 또다! 제가 지금 가르치요, 제가 많이 가르치요 원숭이가요? 네